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전자와 양자, 양성자 전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전기, 양자,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전기인 전자와 플러스 전기인 양성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이너스 전기가 중요할까? 플러스 전기가 중요할까? 어? 뭐가 중요할까? 대답은 안 돼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전자가 많이 나와요 왜? 이 전자가 이제 우리가 전기량이랄지 질량이랄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그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전기가 만약에 전자 하나가 있을 때하고 두 개가 있을 때, 세 개 있을 때 전자 하나보다는 전자 두 개가 있을 때 마이너스 전기가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량을 두 글자로 전하라고 그래요 이 책에 그 표현들이 용어를 할지 여기에 대한 정의가 조금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들이 아주 표준 용어니까 그대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량을 우리가 전하라고 합니다 그냥 전자 하나가 있을 때에 비해서 두 개, 세 개가 있으면 전기량, 즉 전하가 많죠 그럼 여기에 단위를 뭐를 쓰느냐? 단위 전기량 또는 전하의 단위를 대가루에서 C를 써요 이 공학어 단위는 대개 이렇게 대문자, 대가루, 그 다음에 C를 쓰죠 그럼 이 C를 읽을 때 우리가 쿨롱이라 읽어요 쿨롱 쿨롱, 사람 이름입니다 전압원 볼트, 전류는 암페어, 그 다음에 전기량 전환원 쿨롱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사람 이름을 우리가 단위로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전자의 전기량은 얼마가 될까? 자 전자의 전기량을 이루어 한다면 마이너스 1.60에 19승의 쿨롱 그 다음에 질량 9.109입니다 107이 아니에요 저 뒤에 가면, 우리 교재 뒤에 가면 표에 109라고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31승의 킬로그램이에요 자 요건 쿨롱이라 읽었고 요건 뭘로 읽어요? 킬로그램 질을 이제 그람, 그람 하는데 그람이 아니라 그램 킬로는 우리가 1000미터는 몇 킬로미터예요? 1킬로미터죠? 그때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보이다시피 10에 마이너스 31승이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대단히 적습니다 만약에 1쿨롱의 전기량을 하면 전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양자는 뭐냐? 양자는 플러스가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플러스 그래서 양자를 편의상 다시 라고 할까요? 그러면 1.602에 10에 19승의 쿨롱은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양자의 전기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다를 따름이지 크기는 같고 자, 질량 1.6725인데 3으로 셋째까지만 합시다 10에 마이너스 27승이 돼요 그러면 전기량은 플러스 말해서 같지만 질량은 어때요? 질량은 이 질량은 질량은 여기에 비해서 이놈은 굉장히 무겁죠 자, 여러분이 한번 나눠보세요 1.673 10에 마이너스 27승을 이걸로 나누면 약 이것이 얼마가 될까? 이것이 1,836배 정도가 될 거예요 약 여러분 교재는 약 1,840배 했는데 한번 나눠보면 대략 1,836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자와 전자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전기적인 에너지를 준다면 가벼운 전자가 이동하겠어요? 무거운 양자가 이동하겠어요? 당연히 가벼운 전자가 이동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선이랄지 여기에 전류가 큰다라는 것은 바로 이 가벼운 전자가 전자가 이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해서 전류라고 하죠 전류 전기가 이동하는 것 그것이 전류인데 그때는 무거운 양자가 아니라 가벼운 전자다 그런 뜻이야 좀 더 졸업하고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